이것도 다 데쳤어? 영란아, 우리 남해에서 마늘, 장아찌도 담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오늘 한번 장아찌 담아볼까 하거든. 좋아, 좋아. 그럼 나 가르쳐주면 내가 해볼게. 한 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니, 우리 오늘 담아온 거 그거. 일단 멸치 좀 따가워. 멸치를 딸까요? 네. 멸치를 어떻게 따죠? 머리하고 똥만 빼내면 됩니다. 머리를 띄고 똥을 딴다. 언니 있잖아, 이거 육수 끓여야 돼. 육수? 응. 그럼 이거 멸치 하지 말고? 아니, 이것도 하고. 이거 일단 육수를 좀 끓여야지. 물을 넣으면 맛있었거든. 아니, 나는 간장만 끓여서 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 간장만 끓여서 넣으면 자가찌가 되는 줄 알았다고. 아, 그랬어, 언니? 응.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 어머, 뭐가 어려워, 언니? 언니 있잖아, 여기다가 육수만 내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 멸치 저기다 넣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어머, 깜짝이야. 언니 있잖아, 간장이 맛있어야 되거든. 응. 여기다 간장을 부어야 돼, 언니. 간장? 응. 가득? 어, 가득 넣으세요. 여기다 가득? 네네네. 고추장 2스푼 넣으세요. 이것도 2스푼만 넣으세요. 고춧가루도 2스푼 넣으세요. 육수도 2개 넣어야 돼. 조청을 넣어야 되는데 조청이 없어요. 그래서 설탕은 2스푼만 어쩔 수 없이 넣겠습니다. 조청 말고 김청은 있는데. 어디 있는데? 김청. 사실은 나 조청을 했는데 조청을 안 갖고 왔네. 영란아. 네? 설탕 한 4분의 1컵 정도만 더 넣으면 안 될까? 안 되지, 언니. 사실 나는 설탕 거의 안 쓰고 조청을 쓰는데. 어, 그래? 맛있잖아. 됐어? 언니. 난 조금 더 단맛이. 언니, 고추장에 들어갔나? 아, 네. 고추장도 들어갔죠? 네, 네. 다 들어갔어요. 조청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하라는 대로 해 주세요. 멸치도 좀 넣고요. 네? 여기다 멸치를 넣어요? 네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곰치고요. 매콤하겠다. 밥 반산으로 왔다야. 이래갖고 얼마나 이따 먹어요? 이래갖고? 그렇게 오래 안 있다. 바로 먹어도 되지 뭐. 양념이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짜게? 짭짤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 네. 아우, 수고하셨어요. 아우, 수고하셨어요. 어머, 아하. 아우, 미션 완성. 아우, 수고하셨어요. 우리 마시켜봐봅시다. 고추장아찌. 고추장아찌.